다섯 번째 무대를 꾸밀 팀,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무대를 꾸밀 팀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선녀의 만남입니다. 우아한 외모, 또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원조 미녀 스타 배우 윤해영, 그리고 실력화 뮤지컬 배우 정원혁입니다. 자동적으로 산들, 안세아 씨가 마지막 순서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나왔는데, 각오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정말 나오고 싶었던 무대였고요. 최선을 다해서 여름에 맞는 여름 비 느낌 느끼면서 좋은 향 맞게 저희가 좋은 노래 부르겠습니다. 관록의 윤해영 씨, 그리고 열정의 정원혁이 만났습니다. 영영 커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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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원종 씨 그리고 성진우 씨가 오셨습니다. 정말 다른 팀들은 어떤 뮤지컬 같은 무대였다면 두 분은 두 분의 인생을 담은 인생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지고. 대화하는데 윤혜용 씨는 눈물이 흘러시더라고요. 아니, 첫 무대 어떠셨어요? 궁금해요. 좀 즐기는 무대가 됐었으면 했는데 많이 못 즐긴 것 같아서. 아쉬운 건 이미 있어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도군요. 지나고 나니까 이 가수가 멋진 직업이구나. 그게 이렇게 오는데 그 마음으로 지르르 이렇게 딱 보는데 찡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윤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혼남이야 그러니까 애는 없다든? 아니 어떻게 나온 거야 그 얘기는. 마려워서. 결혼한 여자가 영예 사촌언니한테 나봐. 엄마 딸 이긴 거 봤지? 지금까지 10년 동안 뮤지컬 무대에 섰는데 우리 혜영이 누님께서 제 공연도 또 보시고. 항상 바라만 보다가 제가 러브콜을 먼저 보내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했고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해서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비와 당신. 노래보다는 저희 드라마 특한 어떤 감정을 좀. 저희 눈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분들의 눈까지 촉촉하게 비처럼 접셔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립진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바보 다섯 번째 배우. 배우 윤혜영과 뮤지컬 배우 정원영입니다. 배우 정원영입니다. 배우 정원영입니다. 배우 정원영입니다. 배우 정원영입니다. 나에게도 이별이란 것이 오는구나. 나에게도 이별이라는 것이 오는구나. 다섯 번째 배우 정원영입니다.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 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떠나던 그날 하늘에 내리던 비 향기를 느껴라 있고 뒷바람 불듯이 되버려 사라져 매일같이 내 눈이 가려져 숨바꼭질 할 때 너는 숨은 나이 흐르는 비가 가리는 너의 뒷모습은 어딜까 그런데 빗물 고이는 건 내 눈끝 어딘가 빗물도 눈물도 아닌 애매한 불이 맘을 적셔 못 씻었던 몸이 무거워지지 그대 잘 지내나요? 그대 잘 지내나요? 그대 잘 지내요 그대 잘 지내나요? 그대 잘 지내요 그대가 그대 잘 지내나요?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나면 이제 빛맞춤가 나면 이제 빛맞춤가 그리워하네 불야 오지 않은 나의 빛바래 추억과 너를 잊지 못해 살아가 내 맘이 아파와 미워하는 당신 잊혀지긴 할까 난 또다시 잊지 못한 나는 또 눈물이 날까 바보 같은 날아 맘이 아프다 나서 떠나간 날 잊지 못해 슬픔이가 오는 날 빠른 씩 눈물만 흘러내려 앞을 가리고 몇 빛 물이 물러내려 자는 널 가리고 다시는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 내 맘은 아플까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눈물이 날까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영화 라디오스타 OST 중에 박중훈 씨가 불렀던 노래죠 아니 이 가사가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슬퍼 슬퍼 비와 당신 몇 straighten 몇 쓴 문전 남은 우리는 이빔 이빔 de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